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례없이 긴 장마로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벼 재배농가의 곰팡이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유일의 유기농업특구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홍성지역의 친환경 농가들의 피해가 큰데요. 농민들은 서둘러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우렁이를 활용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논입니다. 언뜻 보면 벼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입 부분에 마름모 모양으로 생긴 갈색 반점이 눈에 띕니다. 또 다른 변은 아랫부분이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도열병과 입진모니 마름병에 함께 걸린 겁니다. 모두 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하는 곰팡이병으로 이번 장마 기간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홍성 친환경 농가의 피해 면적은 330헥타르 정도. 전체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그동안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잘 길러냈던 벼가 친환경 농사 20년 만에 처음 병충해로 피해를 입자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친환경 농업은 본래는 약재를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약재를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천연으로 만든 약재를 사용하고 미생물로 만든 약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농약보다는 방제율이 일반 농약이 100%라면 청양이 약재이다 보니까 80%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자 농가에서는 방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하면 80% 정도는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무인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공동 방제를 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이마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서 방제를 시작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중간중간 또 소나기도 많이 오고 바람도 이렇게 많이 불어가지고 사실상 방제하기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방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제 시기입니다. 반드시 이삭이 나기 전에 방제를 해야 병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장마 기간이 한 달 동안 지속돼가지고 상당히 벼가 연약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다습하고 해서 지금 이제 도열병 약이랑 지금 이제 입진문이 마른 병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비례한 날아온 홍명나방 피해도 상당히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동시방제를 출수 전에 꼭 필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대급 장마에 한해 농사를 망칠까 농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농작물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